귀여운 새끼들 모가지 비틀어서 지붕에 매달기 전에 나와 당연히 나가야죠 아버지 이 병신새끼가 자꾸 큰 년한테 아버지래 야 너 이루와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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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엌 칼 넌 안 나올 거야 그냥 거기서 관을 짜 줄까 다가오지 마 확 찔러 버릴 거니까 어이구 그래요 그래 찔러 봐 찔러 봐 착하게 살아 부담이 착하게 살려 그랬는데 어어어어어 bez